한글자막 by 한효정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별 얻을 나 민노라 나 민노라 그 고열 콧물에 그 높은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 죄 늦게 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는 주님 그 강도가 나입니다 주님 그 강도가 나입니다 나 민노라 나 민노라 나 민노라 그 고열 콧물에 그 고열 콧물을 그 벗어로 그릿이서 나 물원하셨네 나 빈노라 나 빈노라 나 빈노라 죽고 널 모를 그 고의를 품어서도 이 흥미자 나의 눈을 원하셨네 눈과 같이 희견네 내 대충같은지라도 주 예수 믿으면 수부여 의지여 이 단계 3절 고백합니다 우대 속에 제자하신 하나님 어딘가 그 십자가 주심으로 오기 누구의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제 나라에 다 같이 희견네 내 대충 희견네 나 빈노라 나 빈노라 나 빈노라 더 희견네 내가 나 빈노라 나 빈노라 나 빈노라 나 빈노라 주님의 찬양 없이도 남이 돌아 남이 돌아 더 예수 더 예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보혈 공로 찬양하며 주의 십자가를 능력삼아 예배할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 사람의 주관과 판단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서는 예배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태하기도 예수의 피 예수의 흐림피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흐림피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흐림피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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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의 능력 주의 구현 수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니 전혼란 능력이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주의 구현 구현의 능력이 주의 구현 육체적으로 이기고 구현의 능력 주의 구현 천과 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구현 육체적으로 이기고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육체적으로 이기고 구현의 능력이 구현의 능력 구현의 능력 주의 구현 육체적으로 이기고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육체적으로 이기고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육체적으로 이기고 구현의 능력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주의 구현 육체적으로 이기고 주의 구현 우리 아버지 어린 장에 부르는 이 찬양을 합니다 주의 고향 주의 고향 능력이 또다니 주의 빛으로 주의 고향 주의 고향 바로 기술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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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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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 보혈이 주 보혈이 주 보혈이 주 보혈이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주 보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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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달콤한 말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감탄에서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열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열의 능력을 의지하므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귀의 달콤한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삼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부부를 듣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세부부를 듣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세부 부를 듣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세부 authent EricHa???? 주님의 이름 세부부를 듣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사랑의 사랑을 가지고 있소서 주여 우리 사랑을 가지고 있소서 오 예수 예수 주여여 능력이 좋아 오 예수 예수 주여여 오 예수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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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다 오 예수 예수 오 나의 예수 주여 인도하사 주여 좌절하소서 예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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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고요